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천시가 지난 16일 기존 시가지에서 중리택지관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문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이천시가 지난 16일 기존 시가지에서 중리택지관 보도육교 설치공사 현장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시가지에서 중리택지관 입체적 보행동선 확보로 보행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인근 경충대로 교차로를 횡단하는 곳으로 해당 보도육교는 50명의 도로를 횡단하게 되며 야간조명 및 경관시설묘도 특화할 예정입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서는 설계공모 참가 의사를 밝힌 세계용역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지침서상에 이천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보도육교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종무필입니다. KBPS 종무필입니다. KBPS 종무필입니다.